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국민 맞수 이번 주도 어김없이 지난 한 주에 정치권의 핫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입담이면 입담, 놀리면 논리, 그리고 정책 내공은 물론 품격까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진정한 맞수.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은 정치권의 젊은 피 두 분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의 김병욱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보니까 비주얼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제 맞수로 마주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상대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잠깐 얘기를 들어볼게요. 김병욱 의원은 김한규 의원만 보면 어떻다,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 김한규 의원이 제주도 출신인데요. 제가 김한규 의원을 보면서 한라산이 편애했다, 저 사람을. 한라산이 편애했다? 네, 한라산의 정기를 혼자 독식한 게 아닌가. 지성이면 지성, 인품면 인품, 그리고 또 외모까지. 정말 뭐 없는 게 없는, 약간 좀 짜증나는 캐릭터입니다.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제주도의 정기는 원희룡 장관이 많이 가져가셨고요. 우리 제주도가 낳은 가장 유명한 정치인 중에 한 분이고, 저는 김병욱 의원님 때문에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저희 당이 국민의힘을 약간 올드한 이미지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김병욱 의원님을 포함해서 몇 분 젊은 분들이 되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바람에 저희 전략에 조금 피해가 있고, 스마트하시잖아요. 느낌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저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이 이제 칭찬을 세게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토론이 좀 품격 있고 생산적인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 맞수, 첫 번째 주제를 보여주시죠. 네, 지난 16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곡관리법 이후에 두 번째인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김한규 의원부터. 네, 기본적으로 정치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반기한다, 오히려 갈등을 조정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입법권에 대한 침해, 그러니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긴 하는데, 그동안 안목적인 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중에 위헌 심판 결정이 날 게 거의 분명한 것들은 행정부에서 미리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민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데, 국회의원들만 좋아하는 그런 법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통제하는 그런 역할이 법률안 거부권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까지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과연 이번에 간호법 제정안이 특정 정당, 민주당의 정파적인 이익을 위한 거냐? 아니죠. 국민 일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게 의료현장을 좀 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변경시키는, 또 그리고 간호사의 처우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생각이 다르실 수는 있죠. 하지만 이게 법률안 거부권으로 행사해야 되냐, 이런 점에서 정치의 실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님.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 1년이 지났습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권력은 여전히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양국법에서 시작된 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발하는, 그야말로 정쟁을 조장하는 이 거부권 유발 입법 사례들입니다. 이 법들이 정말 꼭 필요하고 해야 한다면, 양국법이든 간호법이든 지금 예고되어 있는 학자금 이자 면제하는 법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노란봉투법, 또 방송법까지 줄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법들이. 그런데 이런 법들을 반드시 해야 하고 꼭 필요했다면, 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법들입니다. 처리할 수 있었을 법들인데, 그때는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 이거 했을 때 부작용이 있다는 걸 본인도 알기 때문에, 정권을 잡은 책임 있는 집권당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야당이 되었다고, 에란 모르겠다, 한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번 고생해봐라. 우리는 우리 편만 챙기고 가겠다. 이런 약간 좀 놀부심보로 지금 이러는 거죠. 이거 정말 무책임하고,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그냥 장기술이다. 내년 총선을 생각한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놀부심포다.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 캠페인이다. 반박하시죠. 간호사의 규모보다 간호존사, 의사, 기타 보건의료단체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단순히 선거만 생각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법을 통과시키겠죠. 간호사 단체가 상당수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왜? 윤석열 후보도 간호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셨으니까요. 저는 이게 민주당만을 위한 법안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간호사 단체들이, 이제 준법 투쟁을 하겠다라는 거죠.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거를 어떻게 조정해낼 수 있을까, 저는 우려가 됩니다. 저는 당허른 방안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일단 간호법은 공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여야가 협의를 해서 개정안을 낼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최선이었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병욱 의원. 마이크로 타겟팅이라고 합니다, 흔히. 그래서 특정한 사안에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특정 다수가 있는 그러한 이슈들을 밀어붙이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확실한 지지층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호한, 좀 불특정 다수, 뭔가 반대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건다거나, 모든 일을 내 편에 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되지 않으면, 정말 불만을 가지고, 행동을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결집시키는 게 마이크로 타겟팅인데요. 그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양국법을 통해서 농민들을 결집시키고, 물론 반대하는 농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참외농사 짓는 농민들, 과맥이 가는 어민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 양국법을 통해서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더 결집하고 찬성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히려 더 민주당을, 만약에 좀 지지한다거나, 저희 당을, 국민의힘을 좀 반대한다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이게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마찬가지로 간호법도, 간호법을 반대하는 다른 의료인이 더 많다고는 하지만, 이 다른, 간호사 이외의 다른 의료인들보다는, 간호사들이 결집이 더 강해진 상황인 거거든요. 이를 통해서 간호사들이 표를 받아오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또 하겠다는 방송법이라든지, 노란봉토법, 이 법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특정 다수 지지층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을 다 끌어오겠다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마이크로 타겟팅, 전형적인 선거기법이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이걸 통해서 자신들은 표를 챙기고, 저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곤혹스럽게 하겠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근데 이걸 정권 잡았을 때, 민주당 때는 안 했던 일이죠. 왜냐하면 도저히 집권 여당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부작용이 많은 법들이기 때문에. 네, 반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를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입법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배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할 때, 최근에 오늘 오전에도 이 법안 관련해서 논의했는데, 저희는 그런 식으로 간호단체, 간호사 단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니까 민주당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표 계산을 하고 한 게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정부 때 왜 안 했냐라고 하면,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안 한 것들은 앞으로 해서는 국민의힘은 안 할 겁니까? 아니죠. 상황이 바뀌고, 그리고 그 순간에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하는 게 입법부이기 때문에, 저희는 역사는 진보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건 반성의 의미로 새로 법안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법안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갈등 조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대통령께서, 또 정부 여당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료현장에서 보건의료단체들과 협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1년 동안은 그런 역할을 안 하다가 이제야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겠다고 나서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당장 간호협회들이 준법 투쟁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상당한 피해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병원을 가시면 시청자분들께서 체열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거 의사한테 하신 분 별로 없을 겁니다. 대부분 간호사들이 했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간호사단체들이 이제는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의료현장의 피해, 이거는 어떻게 정부가 해결해낼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한다면, 저는 거부권 행사가 가장 적합한 지금의 해결 방안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간호사들의 준법 투쟁 얘기를 우리 김한규 의원이 미리 꺼내주셨는데, 이게 이제 걱정은 걱정입니다. 그런데 간호사협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간호법 제정 공약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물론 이제 국민의힘은 처우개선 약속이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김병욱 의원님, 어떤 게 사실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작년 1월이죠, 간호사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때 간호협회에서 정책 제안서를 저 후보한테 드렸고, 그걸 받으면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간호협회의 수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호사들의 지위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했고요. 저희 당의 그때 대선 정책 공약집이나 정부 국정과제에도, 하지만 간호법을 만들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약속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건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거나, 간호사들이 갖고 있는 문의자의식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포괄적인 이해, 이런 차원이었지, 이를 위해서 지금 의료법에서 새로 분리되는 간호법을 만들겠다,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김완규 의원 말씀에 좀 부연을 하면, 저희 당이 간호법을 무조건 전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대안 또 찾자고 저희가 중재안 또 마련을 했지만, 일절 그런 걸 받으려고 민주당이 하지 않았습니다. 간호협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무조건 자기 주장만 내세워서 그게 아니면 뭐 아니면 또 식으로 다 거부하고 부정하고,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지금 100을 원하더라도, 100을 다 관철시키지 못하더라도, 60, 70을 받아내기 위해서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게 민주주의고요. 그런 절차를, 그런 타협 정신을 가장 강조한 게 사실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전진회에서 일보 후퇴하라, 반보만 더 나가자, 그게 민주주의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주장하는 거, 100을 주장하는데 100을 관철시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모든 건, 모든 게 다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세상이 스톱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진정한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한교 의원님, 국회로 다시 넘어왔는데, 이게 재표결을 하는 겁니까? 재표결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지금 본회의가 25일 또는 30일 정도에 예정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국회의 논의가 다시 필요하고, 본회의의 회부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이죠. 물론 어떻게 통과가 될 수 있을지는 지금 불투명합니다. 실질적으로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다른 생각, 기존의 의견을 바꾸시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 저도 맞는 얘기인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의 방점을 두신 것 같아요. 결국 여당이 종국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은 통과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대통령의 자유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안을 통과시키되, 후속 입법으로 어떤 것들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합의를 그 기간 동안 해낼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국민의힘의 제안이라는 게 이 법안이 3년 전에 발의가 됐고요. 간호사단체의 수건이라는 건 이 처우 개선만이 아니라 최근에 문제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내용들이 이미 법안에 다 들어있었고, 간호사단체의 정책 제안에서도 들어있었고, 그런 얘기들은 올해 다 이 정치권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원희룡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명확하게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이거는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한 거다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처우 개선만 약속한 거다라는 것은, 그러면 간호사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방식으로 현혹시키는 그런 게 아니었나, 원희룡 장관이 정책본부장인데 이런 것도 모르고 약속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병욱 의원께 반론 기회 드리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간호법 안에 저희가 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의료인에는 의사도 있고, 한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간호조무사도 있고, 또 의료기사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권한이나 역할을 다 의료법 안에 지금 현재는 명시가 되어 있고, 우리는 의료법 단일체제로 의료서비스를 이렇게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데, 이걸 간호법만 툭 떼서 다른 의료인력들에 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건 그대로 의료법에 담아두고, 간호법만, 간호사들만 독립해서 간호법이란 별도의 의료법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건, 좀 형평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한다면 모든 의료인력들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하는 법을 새로 만들거나, 이걸 다 꺼내놓고 다시 원론적으로 다시 의료법 전체를 선보는 그런 논의가 필요한 것인데요. 지금 그런 게 없이 간호법만 별도의 법을 만들자고 하는 건 형평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대표적으로 간호조무사들 같은 경우에 현재 간호법 안에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절로 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어서 여기 간호조무사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한국판 카스법이다. 간호조무사는 고교 교육과정이나 학원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이렇게 뭔가 좀 개급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마치 현재 간호사들이, 의사와 간호사들이 개급화되어 있다고 하면서, 또 그와 또 유사하게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들을 또 개급화하려는. 이런 건 좀 불합리한 거죠. 그래서 이런 체제를 다 같이 놓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원료들을 다 놓고, 정말 이 의료서비스를 선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이게 민주당의 입법 독주, 그다음에 대통령의 거부권, 결과는 정치 실종, 악순환이잖아요.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 무용론, 효능감을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두 분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쯤에서 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43주년 광주민주화 기념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가 참석했고, 유승열 대통령도 참석을 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국면 전환용 아니냐, 꼼수다, 이런 비판을 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꼼수 맞습니까, 김한교님? 5.18 때 5.18 얘기를 안 하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도 5.18 어제 기념식에 갔는데, 당연히 5.18에서는 유가족들, 또 광주 시민들이 원하는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2011년 11월 10일 날 광주 현장을 방문해서 헌법 정신에 5.18을 포함시키는 게 풍소의 생각이고, 과거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제는 5.18 때 민주당이 이런 제안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저희 당의 공약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에 여러 번 얘기를 하셨고, 어저께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도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이고, 또 당의 공약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야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법안을, 헌법 개정안을 논의하자는 게, 왜 꼼수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5.18 때 이거 얘기를 하면 다른 게 다 묻히나요? 그러면 저희가 이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당대회 사건이나 김남국 의원권, 얘기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5.18에 대해서는 5.18 자체를 진지하게 논의하자라는 게 저희의 요구사항입니다. 네, 김병욱 의원님. 작년에 이어 저희 당은 대통령과 저희 당 전체 국회의원이 5.18을 맞아서 광주의 망울묘지를 함께 참배하고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도 밝혔듯이, 저희 당 구성원들도 다 이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 게 맞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동의하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방한한 트리드 총리조차도 5.18로 인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진전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도 90년대 대학을 다닌 세대로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저는 경북대학을 다녔는데, 5월이 되면 전남대학교를 가서, 과거에서 기숙사에서 자면서 이 5.18에 참여하기도 했었거든요. 대학 입학에서 가장 충격적인 게 사실, 우리 5월에 광주에서 희생된 분들의 사진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봤거든요. 정말 80년대 광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나, 우리 군이 우리 시민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이렇게 짓밟을 수 있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정말 분노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부분 세대가, 우리 과거에는 사실 80년대, 90년대 초까짐에도 광주의 5월, 광주 사태를 이렇게 불구했지만, 지금 그 광주 사태로 마련한 사람 사이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개헌이 된다면 당연히 이 5.18 민주운동의 정신을 4.19와 함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분명하게 명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건 과거에 지금 어떤 게 원포인트냐면 권력구조만 가지고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시급한 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만큼이나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을 하는 게 시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여야가 지금 현재 87년 체제가 30년 동안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이 되어 오고 있는데 이를 바꾸기 위해서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스케줄을 갖고 할 것인지, 무엇을 담을 것인지를 짐지하게 논의하는 게 필요하지 지금 갑자기 이 시점에서 뭔가 약간의 정력적으로 저희 당이 지금 5.18 망언으로 최근에 조금 홍역을 치렀는데 이런 걸 약간 정치적으로 공격하듯이 지금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이렇게 하는 거. 원포인트라는 말만 빼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원포인트라는 말 때문에 좀 뭔가 정략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원포인트 말을 빼겠습니다. 저희 내부에서 논의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지만 이 기회에 다른 논의를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권력구조 개편, 개인적으로는 저는 대통령제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내각 책임제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대통령 중임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내년 1월 10일까지 발의를 하면 헌법 개정은 가능합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하고 같이요.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다른 중요한 사안들을 같이 이야기하면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봤을 때 정보기본권이라든지 사회적 기본권들 87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국민들의 권리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같이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현장에 오셔서 하는 얘기가 산업의 고도와 경제의 번영을 이루는 것이 5월의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다라고 그대로 얘기하셨는데 보니까 2021년 11월 10일 날 후보 당시에 발언했을 때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올해 제주 4.3 추념식에서 총리가 한 얘기도 제주도 경제의 발전을 이루는 게 4.3 영영을 위로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핵심은 아니거든요. 제가 제주 4.3에서도 느꼈고 5.18에서도 느꼈고 정작 중요한 유가족들과 지역사회 시민들이 원하는 얘기를 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공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보다 오히려 대학교 때 더 이 사안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하셨고 저는 정치인이 돼서야 광주에 찾아가서 되게 과거에 관심을 보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과 죄책감을 갖게 됐는데요. 이거 원포인트로 안 해도 되니까 이거를 기본으로 몇 가지 시급한 것은 기왕 투표를 하는 김에 4월 10일 날 새롭게 투표하자는 게 아니고 하는 김에 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김한규 의원께서 어제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약간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김병욱 의원도 좀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윤 대통령이 어제 5월에 어머니들하고 한 200미터를 같이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눴고 또 비가 내렸는데 사실 우비를 입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대통령의 기념식 메시지를 놓고는 야당에서는 조금 다른 반응인데 김병욱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께서도 80년도 광주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 때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사석에서도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저도 들은 적이 있고요. 대통령이 갖고 있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인식은 여기 있는 저나 우리 김한규 의원이나 대다수의 국민들과 매우 똑같다. 그래서 그때의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되고 그분들을 더 우리가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또 확고하게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신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어제 비를 맞으면서도 5월에 어머니들과 함께 그렇게 입장을 하기도 하셨고 또 이 두 회 연속으로 직접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에 직접 참석도 하셨고요. 사실 저희 의원들한테도 다 가자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저희가 방금 전에 5.18이든 4.3이 되었던 그분들의 정신을 더 잊고 그분들을 더 위로하는 게 더 우선이지 뭔가 경제적으로 뭔가 보상하는 건 그 다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근데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의 정신을 잊는 건 당연히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광주와 제주도의 경제를 더 발전시키고 그 유족들과 그 우손들, 그 지역사회를 더 풍요롭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는 국가폭력 부분 그게 사실 완전하게 다 드러나지 않은 게 여전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병욱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캐나다 총리가 와서 북한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5.18이 광주 지역이었던 지역 정신이 아니라 이게 이제 보편성, 역사적인 보편성을 띄면서 진화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좀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 맞수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인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이 무소속으로 갔죠. 민주당이 탈당을 했는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가 돼 있고 그래서 재명까지 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하는데 자, 이 사태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 김병욱 의원님부터 네. 사실 그 직전에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동봉투 사건이 터졌고요. 그것만 해도 참 이게 아직 21세기에 우리 정당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은 큰 사건이었는데 구정부패 사건이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까지 나타나서 민주당이 정말 도덕적으로 이미 파산한 게 아닌가 그런 비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라는 게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고 칼이고 창인데요. 이 도덕적인 정당성이 없다면 그 권력은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권력이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도덕적 정당성이 없는 권력이라는 말은 형용모순인 거죠. 그런 면에서 민주당은 지금 간판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기존의 돈봉투 사건 그리고 이번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이전에 이미 사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일어난 대장동, 백현동 땅 투기 사건으로 인해서 민주당 자체가 당대표로 인해 거대한 부정부패의 일동의 복마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당헌을 고쳐가면서까지 기소가 된 당대표로의 당직을 유지시켜주면서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애초에 문제가 있어서 자기들의 기준으로 당헌에 따라서는 도저히 당대표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을 당대표로 뽑아놓고 지금 이 일을 이렇게 키운 게 스스로 민주당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국민들한테 속고 대제하고 문제가 되는 사람 지금 송영길 대표 탈당했고 김남국 의원 탈당했지만 당장 이재명 대표부터 물러나고 당을 새롭게 황글를 탈퇴시켜야만 된다. 맹자가요. 한 말씀만 드리면 수호지심이 의의 단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게 의의. 그러니까 정의를 시작할 수 있는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걸 알아야 남한테 옳은 일 또 하자고 제안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 또 지금 이 코인사한테가 붉어졌을 때 계속 뻔뻔하게 내로남불식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과거의 조국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 정말 이 내로남불의 끝판왕 아닙니까? 이렇게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다른 사람은 더 문제 있지 않느냐. 당신의 죄가 어떠냐고 이재명 대표에게 묻는데 저기 저기 무당행당하는 사람은 왜 담배꽁초 버린 사람은 왜 말하지 않느냐고 이런 식으로 동무사답하고 있는 거. 이야말로 수호지심이 없는 거거든요. 도저히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부터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욱 의원께서 수호지심 석고대죄 당간판을 내려라 이렇게까지 세게 말씀하셨어요. 김한교 의원님. 이 얘기하기 전에 좀 다른 얘기부터 잠깐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5.18 기념식 때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현관에서 좀 입구에서 기다릴 일이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내리셔서 유가족들이 버스 작은 버스에서 내리는 걸 기다려서 맞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시더라고요. 되게 좋게 봤습니다. 본인 대통령께서 그 순간은 저는 본인이 진지하게 정말 유가족을 위로하는 마음이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 거 보면 예전부터 그거에 대한 가치 부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독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학창시절과 젊은 시절을 보냈다는 건 저도 느껴지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 대통령께서 당내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당 얘기를 하시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얘기를 하면 사실 국민의힘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같이 뽑은 이준석 당대표가 징계로 날아갔죠. 그런데 징계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건 대통령하고의 불화가 어떤 윤리위원회의 결정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최근에 전당대회 때 저는 제3자로서 봤을 때 혹시 유승민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당에 참 불리할 텐데 걱정이다 라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유승민 후보가 되기 어렵게 하고 나경원 후보가 되기 어렵게 하고 안철수 후보가 되기 어렵게 저는 영향력을 했다라고 의심이 드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당내 민주주의가 문제되는 당에서 저희 우리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될 사람이 당원을 고쳐서 됐다는 건 좀 사실과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반대하는 분도 있었지만 여하튼 다수의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된 분이라는 말씀은 드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좀 할 말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간판을 내려야 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정의가 정의롭고 유능한 진보가 되겠다고 최근에 제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생기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부끄럽죠. 정의로 왔냐. 무엇보다 개별 의원들의 문제도 있지만 이 사안을 놓고 당이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거고 여하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리고 향후에 이런 유사한 일이 생겼을 때도 좀 더 엄격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겠다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은 이제 국회 윤리특위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놓고 징계 절차를 두고는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자문위 절차를 좀 생략하고 빠른 속도로 가자. 뭐 이런 입장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욱 의원님. 지금 김남국 의원이 계속 이 일이 불거졌을 때 꽤 오랫동안 이건 나는 투기가 아니다. 그냥 투자를 한 거다라고 하면서 뭔가 전혀 문제가 없느냐 그렇게 버텼거든요. 그러다가 민주당에서 지난주 일요일에 의청을 통해서 김남국 의원의 신상에 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할 때 그 두 시간 전에 전격적으로 탈당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탈당을 해버리는 바람에 민주당 내 자체 조사가 없었던 일로 되어버렸던 거죠. 지금까지 김남국 의원은 물론 검찰에서 지금 별도로 소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의 코인 투기와 관련돼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조사도 받은 적이 없어요. 당 내에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회 윤리위원으로 넘어갔는데 여기에서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규정된 모든 절차를 다 밟아서 그럼 지금 김남국 의원건만 먼저 하자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만약에 하자면. 앞서 다른 또 윤리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온 다른 일들도 있는 거고 그럼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또 자문위원회 의견까지 다 들어서 하면 이건 검찰 수사 결과 나오기 전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국민적인 관심, 공분이 큰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국민들에게 스스로 좀 답을 내놓아야 된다. 더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 저는 정상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국민의힘에서 윤리위 제소한 문건을 찾아봤는데 사실관계 확인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서만 주로 나와 있는 보도를 토대로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제가 문구를 보고 저희 어떤 징계안도 저희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사실관계 확인이 말씀하신 대로 잘 안 됐어요. 물론 김남국 의원 조사 전혀 안 했다는 건 사실과 다른 게 제가 진상조사단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차례 불러서 인터뷰를 하고 압박 질문도 했습니다. 자료도 일부를 낸 게 있고요. 충분하지 못한 건 사실인데. 그런데 그래도 지금 언론에서 나온 수많은 의혹들이 저희는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건 그게 다 사실이란 전제하에 징계안을 제출했으면 확인은 해야겠죠. 최소한 우리가 대한민국 국회인데 어떤 특정 방송에 보고 이게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겠다고는 못하는 거고 김남국은 본인을 불러서 강력하게 질문도 하고 자료를 내도록 압박을 하고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필요한 거래소라든지 이런 데 자료 요청해서 보고 해야죠. 저는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거에 동의합니다. 네, 논의를 좀 더 진전을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사실은 과연 이게 김남국 의원만의 일이겠느냐. 일부 보도에서는 국회 보좌관들이 코인을 받았다더라. 이런 증언도 있었고. 그래서 공직자 전원, 장 차관 포함하여 고위공직자. 그다음에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런데 어제 다행히 국회 정무위원회죠. 거기서 의원 전원이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조사는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짧게 한 1분씩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님. 앞으로 기본적으로 공직자 재산 신고의 가상화폐도 넣도록 빨리 고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라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김남국 의원처럼 이런 대량의 코인 가상 자산을 가진 국회의원이 있을까? 설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코인을 한 번도 사고 판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일단 재산 신고의 가상화폐를 반영을 하도록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지금 좀 주목해야 될 게 지난 대선 때 민주당 대선 캠프에 게임특보단장 위정현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얼마 전에 언론에 직접 기명으로 기고를 하셨는데 본인이 그때 P2E, 돈 버는 게임 방식 게임을 하면서 코인을 받는 P2E 방식에 가상화폐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를 했다. 그런데 자기들 게임특보단 자체에서는 정책적으로 이게 과거의 바다 이야기의 온라인판과 같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대를 했는데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이걸 그냥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거 나쁘게 볼 필요 없고 이걸 반대하면 세국 정책이라고 강하게 얘기하면서 P2E를 찬성해버렸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위메이드 같은 이런 위믹스 같은 P2E 코인들이 가기에 급등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이재명 당시에 민주당의 게임특보단장이 왜 이럴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게 P2E 하는 게임 업체하고 김남국 의원 같은 국회의원들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 후보, 당시 후보까지 이들이 뭔가 이 공동체로 형상 묶여있던 게 아니었던가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 그게 사실이었던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앞으로 일단 김남국 의원은 수사가 먼저지만 이후에 공직자가 됐든, 국회의원들이 됐든 이 전수조사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한교 의원님. 네,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이 부분은 수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P2E 업체를 포함해서 코인 발행 업체들이 실제로 입법 로비를 어떻게 했는지는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하기 참 어려운 것 같고 저는 검찰이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수사를 하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 정무위 소속이라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법안도 저도 냈고요. 저도 김병욱 의원님처럼 설마 이렇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앞으로 이런 경우에 코인 투자가 사실은 양성화 합법화 됐거든요. 법안이 두 가지나 지금 국회 하나는 본회의 하나는 상임위를 통과해서 실제로 젊은 층들이 많이 하고 있고 의원님도 코인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의안 하는데도 의견을 같이 내서 통과시켰는데 전수조사하고 저희가 논의한 대로 다른 의원들도 본회의에서 찬성을 해 주시면 빨리 해야 일단 국민들이 저희 정치권에 대해 갖고 있는 불신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한규 의원께서는 공직자 등록 대상 재산에 가상자산 포함시키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하셨고 공교롭게 김남구 의원 사건이 그 다음 날에 터졌나요? 그래서 엑스맨이라고 오해를 받으셨는데 제가 가상자산 관련된 법안을 여러 개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고요. 관련된 내용이라 오해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분이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많은 대안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1주년이었습니다. 아이돌 스타 같은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는 데 계단에 꽃바구니들이 줄지어서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평가는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인데 두 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성적표를 매긴다면 몇 점씩 주실 것인지 간략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100점 만점입니다. 먼저 김한규 의원님. 70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병욱 의원님은? 몇 점입니까? 그런데 이거 객관식인가요? 문제가? 아니 그런데 100점 만점으로 잡았을 때 크게 뭔가 이게 틀렸다거나 잘못됐다거나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100점 주시죠. 99점 맞아. 99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과거사 피해자 구제. 이거는 사실은 진보 쪽에서 굉장히 칭찬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마약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이라든가 이민관리청 설립 문제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받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검수 완박을 검수 원복하면서 사실은 야당에서는 많이 공격도 받았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공과 과를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공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고요. 통진당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자 면제하는 결정을 하셨죠. 사실 어려운 결정이거든요. 지난 정부에서는 혹시 이렇게 했다가 이거 업무상 배임이 되거나 이러지 않을까 되게 소극적이었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셨고. 제주 4.3 관련해서도 당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심을 하겠다.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잘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부정적인 점은 저는 무엇보다 검찰을 정치의 한복판으로 자꾸 끌어들이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완전 정치인처럼 활동을 하잖아요. 검찰이라는 건 사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정치권에서 잊혀졌으면 좋겠어요.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자꾸 지난 정부에서는 민주당 검찰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소위 지난 정부에서 중용되던 분들을 다 한직으로 보내고 반대로 그때 한직에 계신 분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윤석열 사단이라는 분을 다시 중용을 했죠. 이건 그냥 같은 일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잘못됐다고 하는 일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라 과연 이렇게 자꾸 정치권에서 수사의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게 과연 맞나. 그리고 저는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검수 안박이든 검수 원복이든 기본적으로 헌재가 이야기한 대로 국회의 입법권이라는 게 있고 그거는 존중하고 그 안에서 시행령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시행력으로 법의 해석 범위를 넘어섰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최소한 법무부나 검찰에 기대하는 객관성과 독립성, 중립성. 이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미영 의원님. 방금 우리 김한규 의원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도하게 검찰을 정치화시키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은 아주 합리적인 분인 것 같고 아까 전에도 4.3 사건이라든지 통진당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좀 이념이나 가치가 뭔가 기본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몸에 배어있는 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합리적이지 않고 뭔가 법에 어긋나는 주장에 대해서는 약간 알레르기성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부각되고 한동훈을 마치 정치인처럼 정쟁의 장으로 이렇게 끌어내는 건 소환시킨 건 민주당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 뭘 해서가 아니라 한동훈 장관에게 자꾸 공격을 하고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한동훈의 발언과 한동훈의 여러 가지 제스처까지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그게 또 이렇게 국민들에게 관심을 또 불러일으켜서 이렇게 된 거죠. 한동훈 장관은 그냥 다른 부처의 장관들처럼 조금 드라이하게 이렇게 민주당이 다루었으면 오히려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키워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한동훈을 키운 건 파라리 민주당입니다. 파라리 민주당이다. 김한교 의원님. 민주당이 키운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하죠. 그런데 그런 행태를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한동훈 장관이 소위 말하는 말싸움을 잘하고 언변이 훌륭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똑똑하신 분도 맞는 것 같고. 제가 장관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짧은 국회의원 기간 동안 보면 국회 상임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국무위원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억울한 게 있어도 입법부하고 행정부의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견제와 균형, 감시 역할을 하는 게 입법부라서 입법부에 대한 상호 존중 차원에서 설사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런 식의 방식으로 쳐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난 정부에 아까 스타 같다고 하셨는데 지난 정부의 법무부 장관도 도국 장관 아니면 추미애 장관도 꽃 많이 받으셨어요. 그게 과연 국민들 전체가 좋아하는 방식의 한동훈 장관이 활동인지 그것만으로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장관으로 의도적으로 설전을 해서 유명세를 얻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과연 이게 우리나라 행정관료들이 정치인처럼 활동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도움이 될까. 지지자들은 좋아하겠죠. 저는 분명히 싫어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일. 좀 결은 다르지만 한동훈 장관 이상으로 국회에 와서 본인 할 말 다 하고 가신 장관님이 생각나는 분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동훈 장관은 좀 더 논리라도 있고 했는데 그분들은 소설 쓰시네 이런 말씀하고 가셨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저는 김완교원님 말씀을 참 동의하는 게 이것도 결국은 팬덤 정치의 연장선인 거거든요. 지금 아까 전에 우리 당내 민주주의를 김완교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정말 이제 지지자 정당에서 우리 민주당과 저희 국민의힘이 벗어나야 됩니다.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지지자 정당에 묶여가지고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 이룰 수가 없어요.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정당 민주주의는 지지자들부터 독립해야 됩니다. 국민의 마음을 반영시켜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중정당, 국민정당으로 이 주요 정당, 양대 정당이 거듭나지 않으면 지금처럼 서로 치고 박고 싸우고 너 죽고 나 살자는 그 격투기 하는 이런 정치 끝낼 수가 없습니다. 김완교원님. 너무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셔서 제가 덧붙일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참 정치가 그런 면에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 또 정당원으로서 정당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게 또 역할이긴 하니까 저도 어떤 순간은 고민이 갈등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 당내에서 정말 서로를 적으로 딱 설정을 해놓고 상대방을 칭찬하거나 좋은 점을 인정해주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해당 행위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이런 문화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제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수박을 먹는 그런 사진 뉴스가 나왔는데 그걸 보고 마치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이 갯딸이라는 분들이 뭔가 모종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다. 수박을 공격하라, 씹어먹으라는 뜻이다.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정말 저급한 팬덤 정치 정말 없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한동훈 장관이 참여연대하고 엄청난 설전을 연일 며칠간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참여연대가 교체할 공직자 1위로 뽑았고 여기 대해서 한 장관은 시민단체 핵심은 정부와의 선을 긋는 독립성이 중요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전 정권에 많은 분들이 참여연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비정상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평소에는 그 얘기 안 하시다가 본인을 교체 대상 1순위로 뽑으니까 이때서야 감정을 실어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장관이 시민단체랑 싸우면 이게 격이 안 맞는 거죠. 국무위원들이 설사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좋은 설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잘 싸우면 그러면 저희 당에서도 말 잘하는 의원들을 뽑아다가 그렇게 서로 논쟁만 하고 토론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러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상대방하고 생각이 다르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를 끝까지 가서 내가 맞다라는 항복을 받아내려는 방식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정치인도 아닌데 장관이 여기서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용호 의원. 저희 입장에서 참여연대, 민주노총은 순수한 시민단체는 노졸하고 좀 인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지금까지 행동이나 그분들의 정치적인 발언이나 이런 게 보면 아주 저희와는 극단적인 반대 정파, 정치 세력화되어 있는 거다. 실제로 지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무현 정부 스스로 참여정부라고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참여연대정부라는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국 전 장관, 장하성, 탁현민, 김상조, 김기식, 박원순 시장 그리고 좀 다릅니다만 조희연 교육관까지 다 참여연대 출신들이고요. 그분들이 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핵심 인사로 활동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이끌어왔단 말이죠. 그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야당이 되었는데 다시 참여연대로 돌아가가지고 그분들이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지금 한동훈 장관을 정치적으로 비판한다. 이거는 시민단체가 장관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다시 우리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반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간이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김한규 의원께서 오늘 두 분 맞수 토론 해보시니까 어땠는지 짤막하게 한 말씀해 주시고 또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오늘 서로 비난은 최소한 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서 의견을 저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생각이 다른 분은 말씀드릴 기회를 가져서 아주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정말 많은 동해안이나 특히 제주도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 가서 면제모반 주는 보여주기식 시찰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부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김병욱 의원님 마무리 말씀. 오늘 우리 김한규 의원하고 처음 방송을 했는데요. 주제가 김한규 의원한테 좀 불리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지금 그만큼 돈 봉투나 코인 문제로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치권 자체 전체가 저는 각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2002년 대선 이후에 차 떼기 이후로 우리 정치권이 한 번 크게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당시 오세훈 법이라고 해서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을 바꿔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루고 있고요. 그때 이후에 정말 정치권이 정말 비약적으로 깨끗해졌습니다. 그 전과 비교하면.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데 아직까지 20세기의 돈 정치의 유물이 민주당의 돈 봉투 전당퇴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코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뭔가 또 부정한 돈을 국회의원이 직접 사고파는 거에 확인이 됐고요. 이참에 다시 한 번 정치권 전체가 좀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젊음 피의답게 두 분 토론이 제가 역대 진행해 본 토론 중에 가장 생산적인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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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